자, 2017년 서시름 드럼 연재 우승장은 300점 할수록에 365점을 받은 노인주! 자, 우리 럼티라인들이고 자, 우리 명준어머의 비대기입니다 우리 명준어머,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마하에서 드럼가 전체에 전자드럼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커스텀 드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, 전체 드럼가 드럼 운반의 표현을 태수환이가 받겠습니다 자, 감사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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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연잍를 더 준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